아, 옷을 이렇게 흑하게 입으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또 호싱잔! 드디어!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네! 네! 파이팅! 사실 그거예요, 액션을 수련하기 위해서 그 스파링 위에 한 번 사실 서보고 싶었어요 어떤 기분일까? 내려가세요 네! 잘 타고 왔어요? 저기가 파키아오 선수님이랑 친한 복싱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셀브로 저기로 갔군요 매일 하던 대로 오늘 스트레칭하고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에 우리 코치하고 스파링까지 한 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대된다 선수 될 것 같으니까 세조 1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쏘요, 쏘요, 쏘요 오, 오늘 스트레칭 잘 됐다! 출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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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침에 제가 파키아오 영상 봤는데 키아오? 응, 키아오 주먹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으에에에! 진짜 빠르더라고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오 아, 진짜 아... 빨리 가 내가 그러니까 빨리 가게 한 것 같아 오늘 주먹이 하나 오, 좋아 잘한다, 잘한다 좀 더 앞에서, 좀 더 앞에서 여기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아, 저렇게 잘하네. 저거 하기까지 좀 걸렸어요. 저 끝났죠? 호흡하고 리듬. 리듬 맞춰서 한자, 한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말고. 아니, 물 갖다 줘. 저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거 어렵. 어렵잖아요. 가볍게.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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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에 올리면 아직 못 보여요. 살아있는 눈동자. 눈을 안 감아. 원투! 아, 저렇게 저렇게 세게 치는 만큼 날아오는 거야? 네, 저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파링에서 하는. 네, 우리 샌드백. 샌드백도 줘요? 다 열심히 해야 되니까. 투! 투! 쓱! 좋아, 거기서 원투까지 나와야지. 그렇지, 잘한다. 원투! 그렇지! 어, 잘한다. 잼! 어, 잼! 투! 원투! 공식이 계속 길을 돌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 잘했어. 좀 앉아, 좀 앉아. 좀 쉴. 좀 쉴다가. 원투! 안 터! 원투! 오, 잘하는데요. 어, 펀치 좋다. 잼! 조금 소질이 있나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두 달 만에 저렇게 안 되거든요. 지금 샌드리언트 치고 막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게 제일 재밌어? 때릴 때 기분이 좋아요. 때릴 때 기분이 좋아요. 아... 만난 사람이 할 말은 있어. 만난 사람이 생각해야죠. 그리고 펀치 주먹이... 이야, 이거... 이게 펀치에 다 가는 거거든, 이게. 제가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주먹이 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프다, 저 손이 아프다. 저 손이 잠깐 쳐 볼게요. 이렇게 치면... 많이, 많이 아파요. 아프다. 요즘 주먹 잘 쓰면 안 돼요,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너무 혼란이 많잖아요. 네, 네. 손 이렇게 해보세요. 아프죠? 아프죠.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시영 씨처럼? 아니, 혹시 이 정도 하면 대회를 나갈 수 있는지. 저처럼 하면 언제 대회 나갈 수 있어요? 대회 지금 나갈 수 있어요, 바로. 응? 이 정도 하면. 우승 후보예요. 진짜로. 그리고... 한번 나가볼래요? 거짓말인 거 같아? 아, 진짜 잘해요, 진짜. 이 정도 하면은 권투를 일찍 했으면 세계 챔피언까지 가능했어요. 제가요? 네. 아, 근데 관장님이 힘을 잘 북돋아주시네요. 관장님이 너무 농담을 진단처럼 하시는데 약간 저런 걸 걸러내는 것도 수련을 하는 거 같다고 항상. 왜냐하면 너무 항상 잘한다고 해 주시니까 제가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순간순간. 이건 가짜다. 네. 이건 진짜다. 그래서 항상 리얼을 걸었는데 수련을 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워했던 건 거짓이었던 것 같아, 진실이었던 것 같아. 뭐가 진짜였던 것 같아요. 아, 진짜야. 네. 스파링을 한번 해봅시다. 관장님. 이거 여태까지 제가 꼈던 글러브 중에 제일 큰 것 같아요. 머리보다 더 큰데 지금 수목이. 아, 다칠 수가 있어서. 사실 실전으로 하는 거니까.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때 처음 스파링을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한번 해보고. 정말 해보고. 우리 김꼬치는 펀치 세니까 피하고. 오케이? 저는? 공격. 오늘은 공격만이야. 무조건. 알았지? 엄청 빨라요. 파키아보다 더 빨라. 자, 인사하고. 자, 준비. 자, 시작. 넌 붙었을 때 뭐 하라고 그랬어, 붙었을 때. 이렇게 그냥 때리라고? 뭐 때려야지. 어떡해. 아까 영상으로 이미 스파링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못 때리겠어, 네. 파피. 아, 못 때리겠어. 이거 쉬워. 이거 쉬워. 쉬워. 아, 그래서. 그래서. 다칠까 봐. 다칠까 봐. 못 때리겠어. 얘를 지키고, 오케이. 말 한 번만 해봐. 걸이 감 주고. 그렇지, 자. gates 세워. 올림. 올라온다, 올라온다. 잘했어. 헤드케어 끼우니까 눈빛이 달라지셨어요.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맞춰봐. 얼치. 보내버려. 어우, 잘한다. 너무 얼굴만 다 겪은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그래, 그래, 그거야, 서로. 딱해. 안 줘, 쪽쪽. 좀 찐다, 좀 찐다. 나 많이 때렸구나, 우리. 자, 마지막. 좀 내려줘. 그 철거할 때 백호희 씨 또 나왔네요. 그렇지. 됐어요, 인사. 사실 저 중간에 콜을 한 대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공격이 가더라고요. 열받아서. 다 됐어. 감사합니다. 내가 본 연예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연기가 힘들어요, 복싱입니다. 연기. 연기. 오늘 어땠어요? 저요? 네. 확실히 운동이 되고 이게 못 때릴 것 같다가 막상 링에서 들어가니까 일단 이겨야겠다. 승부욕이 강하죠, 보니까. 잘했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 아,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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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이크를.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경력으로 따지면 15년 된 거고. 오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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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제가 그동안 복싱 말고 또 수련을 한 게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웃네요. 아, 정말. 저 한 6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철권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는 무릎 배재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지금 세계 1위예요. 지금 1위 되셨어요. 와, 지금은 1위! 네. 전선의 포커페이스! 폴의 별길이! 아, 저것도... 아, 저 또 만났었어. 네? 저 또 만났어. 한 방송이었는데. 이거 SNL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니에요. 진짜루다, 진짜. 패러디 아니고 진짜로. 아,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되겠는데요? 아, 남균이! 아, 남균이! 이거 또 하실 때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그 또 철권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네. 이 날을 너무 기다렸어요. 이 날이요? 네. 왜냐하면 남균 씨의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어떤 그림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무릎을 상대로 승률 100%에 남균 씨가 있다. 그건 맞지. 무릎 상대 승률 100%! 좀 밈이 있었어요. 또 리매치를 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수련을 받고. 외부에서 수련을 받고. 다른 선수님인데 이것 때문에 좀 도와주셔가지고요. 아, 오랜만에 만나서? 네네. 어머, 이거 너무 재밌겠다. 너무 웃기지? 손 좀 풀까요? 네, 연습게임 한 번. 연습게임? 자, 이건 안 치는 겁니다. 오늘도 카타리나 하실 거죠? 오늘은 제 새로운 캐릭터를 한 번 해볼게요. 그럼 저는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선택해 드릴까요? 네. 여유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세 개입인데. 예. 아, 저 이걸로 아까였어. 이거 하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 할게요. 왜, 왜? 저는 이거 할게요. 우에타이, 신캐. 신캐예요? 네. 엄청 좋은 캐릭터 가시네. 이거 좋다고요? 좋은 캐릭터. 아유, 근데 조금 둔해서 허점이 많아요. 이게. 아, 너무 재밌겠다. 아, 떴다. 떴다, 떴다, 떴다. 아, 너무 재밌다. 넘 volts.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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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임? 이겼어? 진짜 이겼다. 아, 연습 게임 붙지 말걸. 봐주신 거 같은데. 아니, 근데 표정 봤을 땐 봐주신 거 아니에요. 무릎님? 네? 지금 봐준 거 아니잖아. 아니요. 근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나 물? 나 물. 나 물. 나 물. 아니, 너 멋있어요, 너. 강인하신 거. 감사합니다. 또 6년 전이 떠오른 거 같은데. 그래도 뭔가 사기가 엄청 올랐네요. 네, 한 판 이기면 좀. 그럼 본 게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이제 진짜 승부다. 이번에도 캐릭터 한번 골라주시면 그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 손 좀 풀렸는데. 아, 진짜요? 네. 무릎님 팬더. 무릎님 팬더. 팬더요? 네. 이거 하면 귀여워서 못 때릴 수도 있는데. 그럼 저는 그냥 살살 할게요. 어? 6년 전 캐릭터. 제대로 갑니다. 네? 제대로 가겠습니다. 팬더로? 네, 팬더로. 팬더 해본 적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얘 겉모습이랑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일단 해본도 몰라. 제일 허술한 걸 골라드리는 거예요. 제일. 귀여워. 아니야, 무서워. 무서워. 아, 이런 거였구나. 어, 어떡해. 표정감이 안 된다. 어, 진짜 얄받았다. 게임이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아, 눈치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한 판 하고 자리 바꿔요. 원래 제가 1피여야 되는데 저는 제가 2피여서. 아, 맞아. 그럼. 아, 네. 알겠습니다. 뭐야, 피 사이 쓰려고. 아, 무릎님 그동안 많이 내셨네요. 아, 무릎님 그동안 많이 내셨네요. 자, 저러 가세요. 자, 근데. 근데 왜 책상이 높지? 무릎님 저 혹시 의자 바꾸실래요? 의자요? 최상의 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이번엔 이겼으면 좋겠다.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저는. 1대0입니다. 이게 막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폴이요. 어, 폴. 어, 진짜 열받았다. 아, 하하. 막상막하예요. 전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서. 힘들어. 근데요.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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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결국. 결국 저거까지 같이 하시는구나. 그런데요. 네. 어, 왜 딱 큰 게임하는데 많이 치시네요. 아니. 아니, 많이 치키는 게 진짜 웃기라. 많이 치켜서. 하하하하. 오오. 글쓰기. 막았다. 막았다. 아, 안무. 아, 말로 하지 마세요. 아, 안무. 아, 말로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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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아깝게. 아, 좋다. 잠깐만요. 저 팔이 너무 아파서. 잠깐만요. 아니, 권투하고 가서 그런 거야. 맞아요. 진짜 예리하시다. 권투 진짜 힘들잖아요. 그럼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신다는 말씀 듣죠? 첩홀 띄워주고 지금 장기를 친... 약간 눈빛이 아까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좀 다르신 것 같아, 지금. 저요? 약간 도끼가? 아니에요. 무릎님 지금 좋으신가 봐요. 그날의 그걸 이제 갚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진짜 잘한다. 인정해주신 거예요, 이제? 최고예요, 세계 최고. 감사합니다. 진짜. 남길 씨는 이 철권을 제대로 팠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승부욕이 정말 게이머에 어울리시고 그 승부욕을 잘 살리셨으면 우리나라에서 또 어떻게 게이머로 이름을 좀 알리지 않았을까? 조금 순간에 화가 났지만 제가 세계 챔피언 1위랑 같이 리매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영광이었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동전도 넣었네? 네, 제가 열쇠를 잊어버려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돈을 못 빼요. 실제 돈 넣어야 돼요. 다행히 저거만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보셨죠? 동전 쌓아놓는 거. 저거 찐이거든요. 네, 근데 팬들이 사준 건데 진짜 모르는데? 괜찮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누르는 거? 오랜만에. 페레스가 너무 쌓인 것 같아요. 아, 동전 좀 넣어야 돼요? 네. 이게, 이건 아시죠? 방향. 방향. 그리고? 이게 팔. 팔 올리는 거? 팔. 다리. 다리. 올리는 거, 내리는 거. 그러면. 제가 먼저. 팔, 다리. 팔, 다리. 올리는 거.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시나요? 선생님 좀 하는데? 어? 잘하시는데? 이게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막 누르잖아요. 누리칭으로 하기 때문에. 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나 잘한다. 엄청 잘한다. 선생님. 처음 하신 거. 처음 하신 거예요? 처음은 아니고. 약간 지금 빡치신 것 같은데요? 처음 하신 거 맞아요? 아니, 얼굴이 무표정으로 변하셨어. 봤어? 사기꾼 아니에요? 얼굴 표정 봤어? 놀랐어요. 사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맞습니까? 선생님 잘하시대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 잘한다. 선생님. 이거 되신 거예요? 선생님. 이거 되신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재밌어? 뭐? 맨날 이거 하러 와야겠다, 여기. 맨날 이거 하러 와야겠다, 여기. 저거 놀랐어, 저거 둘러치지나. 뭐야? 이거 뭐야? 몰랐어, 몰랐어. 이게 아닌데. 처음에 보신 거예요? 무슨 선수예요? 골라도 이런 걸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고 골랐는데. 선생님, 자꾸 다리만 쓰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알았어. 나 여기 너무 소질이 있나 보다. 화났어, 나 여기 너무 소질이 있나 보다. 어떻게 된 거지? 꼼생이를 계속 쓰셨대, 선생님이. 멱살 잡겠는데? 너무 재밌다. 설렁하게 봤다가 깜짝이야. 돈 새로 넣어, 빨리. 재밌다.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눈에서 피날 것 같아요. 이긴다, 이긴다, 이긴다. 아까부터 봐주신 거 아니에요? 잘 잘랐고 있는데. 선생님이. 너무 웃겨. 이제 알았다. 남규리 님 알았어요. 어떤 분이신지. 내 표정 왜 저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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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여기가? 힘들어. 놀린다, 놀린다, 놀린다. 이기고 놀린다. 재밌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요즘 저 표정을 처음 봐서 제가 더 놀랐어. 솔직히 온앤오프스는 9번 중에 지금 상황이 제일 웃겼어. 지금까지 중요했어. 지금까지 중요했어. 이은이 너무 재미있어. 내가 볼 때 다음 작품 이런 거 들어올 것 같아. SNL에 지기 싫어하는 여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네.